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4시에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네. 저희 샵은 원래 조금 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도 잠이 없어서 새벽에만 예약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피부상태의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피부톤이랑 또 긴 끝에 올라오셨다고 지금 보시니까 조금 붓기도 있으신데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케어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케어 다 받으시고 메이크업은 하고 가실 건가요? 그러면 제가 메이크업 케어 받으신 후에도 자극없이 올려갈 수 있는 톤업크림으로 마무리해드릴게요. 잠깐 피부결상태 좀 볼까요? 전처도 눈 감고 계셔도 좋아요. 어... 턱에는 굉장히 건조해서 조금 많이 촉촉한 제품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건조한 거 많이 느껴지시죠? 이렇게만 톡톡톡톡 쳐도 좀 각질이 나올 것 같은 완전 오늘 오시기를 딱 자연 이 분결이네요. 만약에 다섯 중에 또 잠이 안 오시면 좀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오늘 케어 끝나시고 제가 지금 피부 퍼정한 에스폴리오스리안 클리어 톤업크림 사용해보시고 피부결 마음에 드시면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오늘 푹 힐링하다가 가세요. 자 일단 머릿결 좀 더 먼저 해드릴게요. 이쪽은 딱 딱 딱 딱 찍어드릴 건데 이거는 개인용으로 한 분한테만 증정드리는 거예요. 딱 딱 딱 자 이제 머릿결은 좀 전혼되셨고 보니까 아 네. 받으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계속 감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피부결 세안 먼저 해드릴 건데 저희는 특별하게 버블 클렌저를 사용해요. 목을 올라오는 버블 탄창 클렌저거든요. 이걸로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물이랑 같이 섞어줘야 되는데 물은 제가 좀 미치근한 걸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담아주면 여기 한번 닫으실래요? 향기도 좀 레몬 레몬레몬한게 기분부터 좋아지는 향이에요. 해줄 건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적정량을 딱 맞춰서 넣어야 되는 건데요. 조금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쉬워 보여도 자 자 소리들이세요? 그러면은 브러쉬로 좀 섞어서 자 발라드릴게요. 누가 보세요? 두 분이 남바르니까 운동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무거운 청소까지 도와주는 그런 클렌저예요. 거품소리가 너무 좋죠? 거품소리가 너무 좋죠?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피부결 성분이 되어 있으면 좀 닦을 interrupt 거의 다 닦아내고 이미 닦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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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봣기가 좀 있었던 이런 요런 빨간단cepρό 이런 부분들을 이유 이렇게 정리해드릴거에요. 이거는 오일 컨트롤러 하죠?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돌리면서 유분도 제거해주고 맞사놔도 되거든요. 이걸로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동글동글 동글동글 살짝 이렇게 돌리면 사각사각 소리가 다소 좋아요. 좋아요. 동글동글동글 이 부분도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도 붓기를 빼주는데 아주 좋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많이 소를 했던 부분이 맞아요. 자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물없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구요. 제가 좀 집중해서 얼굴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씻어서 계속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붓기를 쫙 빼드릴건데요. 이걸로 이걸로 좀 정체적인 얼굴에 연류를 뚫어줄거에요. 자 이렇게 할거거든요. 제 얼굴이 좀 많이 움직여요. 세게 해야 되죠. 또 원하는 것 좀 더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 되게 저기 이뻐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실 이뻐요. 이뻐요. 자, 그리고 지금 입술이 좀 건조하니까 촉촉하게 립밤 발라줄거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피부관리 한번만 할게요. 이제 안나오는 거야. 그 다음으로는 이거 귀 속눈썹 앰플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잘 묻어요. 자, 그리고 눈 쪽에 툭툭툭툭툭툭 조금 식물에 물을 줘야지 자라나는 것처럼 속눈썹에다가 영양분이랑 물을 주는 과정이에요. 툭툭툭툭 아, 눈가 엄청 하다보니 느꼈는데 여기가 피부가 되게 얇아서 옹조처럼 붉으시네요. 기미도 걱정하시고 지금 그런 것들 다 커버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쉐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피부는 좋은 것 같은데 피부톤이 고민이라서 파운데이션을 왕창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결이 다 죽어가지고 좀 안 예쁘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파운데이션 왕창 올리면 좀 톤업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붉 표현이 너무 안 예뻐져서 요즘에는 간단하게 톤업크림만 바르는 중이에요. 고객님도 피부결은 엄청 좋으신데 더 나도 고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거 발라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두꺼운 피부 표현 없이 그냥 얼굴만 환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좀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없어서 여름에 쓰기도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손탱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톤업이 되는 게 완전 자연스러운 톤업이라서 조금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한 순간은 이거 봐요. 이렇게 차이 보여요. 되게 조금 부끄럽지만 앞발은 좀 아래쪽 대박이죠? 고객님 지금은 새벽 4시지만 집 돌아가시는데 5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되면 해도 뜨니까 자외선도 최고 이러면 여기 기미 같은 것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크림 기능 있는 톤업크림으로 마무리해드린 거예요. 이게 그린 베이스라서 이게 그린 베이스라서 고객님 이렇게 뭉쳐있는 피부나 또는 트러블 때문에 막 이렇게 붉은 피부한테도 진짜 용울이더라고요. 뭔가 짧은 외출할때도 완전 쌩얼이여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거 발라주고 다 가면 일단 근처 좀 안생긴다니까요. 근처 좀 안생긴다니까요. 근처 좀 안생긴다니까요. 근처 좀 안생긴다니까요. 진짜 아까보다 혈신생기도 다 보이시고 붉기도 완전 싹 빠졌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묻어나는 것도 없고 지금 비분결 상태 마음에 드시면 이거 가지고 가서 아까 담동생 있다고 하셨잖아요. 담동생이랑 같이 사용해보세요. 저희 수압에 오시는 남성분들도 꼭 한번씩 사용하고 가는 제품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좀 다섯 시간까지 걸려서 오시는 손님은 그래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한번 한번만 더 발라드리고 입술 건조하면 안 되니까 얼른 조심히 가시고 집가서 도착하다가 아침이니까 꼭 아침 드세요. 안녕 잘가요 안녕 잘가요 안녕.